한국의 한 경찰서 앞, 러시아 미녀 두 명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재미난 이야기 물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힘이 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아입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출신의 27세 패션 디자이너예요. 약 10년 전쯤부터 러시아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고 한국 음식점도 많았어요. 그 결과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점점 더 친숙한 나라가 되었죠. 혹시 그거 아세요? 러시아에서는 컵라면을 도시락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네모난 도시락입니다. 어렸을 때 제 친구 올가와 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 마트에서 처음으로 팔도 도시락 라면을 발견했어요. 항상 추운 날씨에 러시아에서 끓여 먹는 도시락 라면의 구수함과 매콤함은 정말 제 입맛에 딱 맞았죠. 러시아 도시락에는 마요네즈도 들었답니다. 러시아 사람 입맛에 딱이죠. 그리고 다른 라면들과는 다르게 네모난 모양의 용기는 도시락 라면의 상징이었죠. 이 라면은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 인기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팔도 도시락은 단순한 라면 이상이에요. 그것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현지 문화에 맞춰 자신들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 라면은 전통적인 한국식 맛과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의 조화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라면의 맛은 한국의 전통적인 라면 맛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도시락은 이러한 글로벌 전략의 훌륭한 예시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춤화된 맛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어른이 되어 제 꿈인 디자이너가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의 선과 색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기분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저는 특히 다른 문화에서 영감을 얻는 것을 좋아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복잡함에서 비롯됩니다. 전통 한복의 우아한 선과 구조, 생생한 색상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저는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가 만들어내는 실루엣에 매혹되었습니다. 저고리의 섬세한 라인과 치마의 풍성한 볼륨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제 패션 작업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합니다. 저는 한복의 전통적인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전통 저고리의 형태를 유지하되 현대적인 패브릭과 패턴을 사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꼭 가고 싶었던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패션을 직접 체험하고 그곳의 예술가들과 만나 교류하고 싶었어요. 제가 상상해온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죠. 또한 한국의 현대 패션 트렌드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방문 계획은 미뤄왔지만 저는 여전히 그 꿈을 놓지 못했죠. 언젠가 한국의 거리를 걷고 그곳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더 많은 영감을 얻을 그날을 기다려왔죠. 그래서 저와 올가는 한국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 올가도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27세의 웹 개발자예요. 올가는 한국이 빠른 발전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IT 기술과 첨단 산업에 매료되었죠.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광활함과 현대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의 건축과 디자인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어요. 넓은 홀은 깨끗하고 밝게 유지되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현대적인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는 아주 크고 예뻤어요. 공항의 상점과 레스토랑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한국 음식점부터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제공하는 곳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부터 한국 문화의 맛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과 효율적인 서비스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직원들 덕분에 언어 장벽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여행의 시작부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기술적 진보도 놀라웠습니다. 자동 체크인 기계, 고속 와이파이 전자 정보 키오스크 등은 공항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주었습니다. 특히 보안 검사 과정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너무 놀라웠어요. 올가와 나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대성과 효율성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이 나라가 어떤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지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을 뒤로 한 채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서울시청 부근이었는데요. 우리의 오늘 계획은 숙소에 들러 짐을 풀고 광화문과 경복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중심부를 탐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직통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매우 쉬웠습니다. 공항의 안내판과 지도가 매우 명확했고 질문이 있을 때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기차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티켓 카운터의 직원은 러시아어를 하지 못함에도 번역기를 사용하여 능숙하게 응대해 주었고 우리가 가야 할 플랫폼과 기차 시간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기차에 탑승한 후 그 속도와 내부의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차 안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좌석은 편안했어요.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고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와 전기 콘센트 등의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차 안에서 한국인 승객들과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행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더욱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서울에서의 여행 팁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기차 여행을 통해 한국의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과 사람들의 친절함을 경험한 후 올가와 나는 서울에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에 도착한 뒤 버스를 이용해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고 구글 맵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면서 버스에서 내려 숙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가방을 뒤적뒤적거리던 옆에 있던 올라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 설마 소매치기를 당한 건가?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흔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착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들은 적 있었던 우리는 이 상황을 되짚어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올라는 한국에서 사용할 여비를 모두 현금으로 들고 와 지갑에는 하나로 300만 원가량의 거금이 들어있었죠. 어떻게 다 지갑에 들어가겠나 싶으시겠지만 러시아에는 고액 지폐권이 있거든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지갑에 행방을 찾다가 문득 서울역에서 숙소까지 오기 위해 탄 버스에서 떨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분명 타기 전에는 있었고 내리자마자 찾았을 때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방법을 찾다가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워서 문 앞에서 서성였죠.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 경찰관에게 영어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했어요. 저와 올라는 러시아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잘할 줄 몰랐기에 언어의 장벽이 정말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우리에게 국적을 묻더군요.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말했고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그 경찰관은 갑자기 러시아어로 능숙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경찰관은 러시아어 특채로 뽑힌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린 버스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경찰관은 빠르게 버스회사에 연락해 우리가 탔던 버스에 버스기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스기사가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심지어 현금 300만원 가량이 모두 그대로 있다는 소식에 올라는 긴장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올라는 울먹이며 그 경찰관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여행을 꿈꿔왔는데 만약 지갑 때문에 여행을 빨리 끝마쳐야 했다면 정말 속상했을 뻔했죠. 우리는 그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사건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 사건은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양심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떠나며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실제 생활이나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은 후 우리는 드디어 서울의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은 정말이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맛있는 음식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제 디자인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덕,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제 패션 디자인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더욱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 여행은 한국의 양심과 친절함을 알게 된 소중한 여행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